이번 테스트는 삼성 슬레이트 PC의 시스템 온도에 따른 클럽 제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Z를 살펴보면 아이들 상태는 약 0.8GHz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안정성 유틸리티인 프라임 95를 통해서 CPU에 부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U 로드가 100%가 걸린 상태입니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클럽은 여전히 0.8GHz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스템 CPU 온도는 지금 약 60도를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약 0.8GHz에서 고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레이트 PC에 사용된 샌드브리지 i5-2467 모바일 CPU의 경우 1.6GHz를 지원하는 CPU인데 지금 보시면은 0.8GHz에서 고정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스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액화질소를 한번 투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GHz에서 고정 선택하신 걸로 electroste 4.5GHz에서 고정 첫번째 액화질소 car 기소의 온도는 마이너스 1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도에 큰 변화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0.8GHz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온도에 따라서 클럭이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제속도는 1.6GHz로 바뀐 모습입니다. 슬레이트 PC의 경우 CPU 온도가 54도 내지 55도로 내려가게 되면 정상속도인 1.6GHz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시에는 시스템 온도가 6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원래 제속도인 1.6GHz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온도에 따라서 CPU 클럭 제한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CPU 클럭 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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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에 따라서 CPU 클럭 제한이 걸리면 온도에 따라서 CPU 클럭 제한이 걸리고 있습니다. 트 dissooriented의 파트넷 saw gasps